2년 전에 우리 슈퍼주니어 완전 제일 큽니다, 단색 다 나왔잖아. 나왔습니다, 이턱이는 안 나왔어. 나 없었어, 없었어. 아, 그렇지. 방금 무슨 느낌 바가 있어?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어떤 부분을 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처럼 그대로 멤버들이 잘해줬구나. 그래서 려욱이랑 시원이가 CF도 찍고. 자신 있어! 내가 약간 공주도 감독이 된 느낌처럼. 본인이 판을 다 짝힌 거에요? 내가 판을 다 만들어준 거지. 팀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지금 분위기네. 동의하는데 그 편이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연출만 하고 빠지는 쪽이. 진짜 뛰는 겁니다. 재미는 아니야. 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할 얘기가 없잖아. 멤버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분의 말이 귓가에 떠오른 거야. 강호동 선생님이 갑자기 예전에 강심장 시절의 호동이가 형님, 우리 할 얘기가 없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쥐짜네! 쥐짜네! 쥐짜네랑 쥐짜네! 나랑 신동이랑 은혜이가 형님 할 얘기가 없는데 쥐짜네! 흔들어내! 쥐어내! 막 그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쥐짜네 해서 나왔어 오늘. 그래서 오늘 재미있을 거야. 진짜. 진짜. 고마운 사람 하나 돼봐. 저는 그래도 이특 씨가 제일 고마워요. 이특 씨. 이특 씨! 이특 씨! 특이 형 아니에요? 진짜 이특이 왜 고마웠어? 이특 씨가. 특이 형이 없었으면 이미 우리 팀은 좀 끝나지 않았을까. 리더로서 정말 잘 잡아주고 형, 동생들 간의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해줘서. 구체적인 에피소드는 없는 거네. 나는 사실 서운한 게 있어, 이 형한테. 아, 서운한 게 있어? 자, 이특에 대한 문제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특 오지 주세요! 이특은 멤버들의 너튜브 구독자 수를 보고 누구의 채널인지 전부 맞출 수 있다. 이쪽은 O, 이쪽은 X! 못 맞춰. 진짜 못 맞춰. 우선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대 모르겠다. 나도 몰라. 나는 맞출 수 있다. 무조건 볼 거야, 무조건 볼 거야. 무조건 볼 거야, 체크해. 이특은 모든 멤버들을 다 알고 있다 했잖아. 모니터를 정말 많이 해. 모니터를 정말 많이 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다 알기는 힘들지. 못 쳐드리겠습니다. 몰라, 몰라.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야. 다는 그렇지, 다는. 1! 자, 여기까지.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여기가 루돌프가 사람패야. 아니, 진짜로.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 5에 5명. 5에 5명, 나머지가 X. 이특 씨, 헤드폰을 벗어주세요. 똑같은 부분만 계속 나와. 지금 O, X 순으로 모두 이동을 했는데요. 아는데. 멤버들 전부 다 그렇군요.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 씨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녹화 날 기준으로 약 26만 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모니터에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너튜브 구독자 수를 띄워줄 건데요. 그 수만 보고 누구의 채널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럼 맞출 수 있지. 구독자의 수만 보고 맞추는 겁니다. 맞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뜨면. 느낌으로 그냥. 구독자의 수를 띄워주세요. 할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 1번부터 8번까지 차례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0번부터 갈까요? 1번부터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57.1만 명. 누굽니까? 1번. 규현. 규현. 2번. 52만 명은요? 2번. 2번. 시원. 우와, 장난하네. 2번 맞아? 좀 모르겠어. 보내는 거 몰라. 51.8만 명은요? 3번. 희철. 44.5만 명. 4번. 동해. 동해. 생각나는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니지? 35.9만 명. 틀렸어. 이미 3번에서 틀렸어. 5번. 려우. 5번. 려우. 30.2만 명. 6번. 신동. 21.4만 명. 7번. 은혁. 4.7만 명. 8번. 예성. 예성이 이제 시작했구나. 과연 2등. 모두 다 맞혔을까요? 모두 다 맞혔으면 5가 승리. 그렇죠. 한 명이라도 틀렸다면 X가 승리입니다. X이 많다. 그래도 규현이 너 2등을 믿네. 거의 다 맞힌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 형 다 보니까. 거의 다 맞히면 안 해. 거의 다 맞혀야 해, 완전히. 2등 씨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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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혔어. 다 맞혔어, 다 맞혔어. 다 맞혔어. 맞았어. 아니, 어디 맞혔지? 다 맞혔어, 다 맞혔어. 본인들도 몰라. 아니, 너가 오는 건 없지 않았나?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니, 내가 지금 지영훈이한테 물을 맡겨둬. 지영훈이 너 본인도 본인의 구독자 수는 몰라. 난 그냥, 난 내 구독자 수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너네들끼리는 서로 다 구독을 하고 있어? 우리도 몰랐어, 선수로 하는 게. 난 다 했어. 틀렸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세 번째부터 틀렸다고 그랬어. 어, 틀린 줄 알았어. 그래서 저쪽한테 우리가 진 것처럼 표정 찍자고 그랬거든. 틀린 줄 알았어. 제 이름은 개망신이 있을까? 넌 아까 밀면서 세게 밀렸어야지. 내가 저를 막아냈잖아. 자, 이태 씨가 정확히 다 맞췄는데 얼마나 보는 거야? 저는 멤버들 구독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를 다 하고 있죠. 나 지금 멤버들이 커벤츠 성향을 보면서 난 어떻게 할까 보거든. 규현이는 계속 요즘 떡볶이만 먹어. 아, 그래? 멤버들과 좀 평가 좀 해줘. 예전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는데 좀 귀찮았는지.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데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잘 안 봐. 조현수가 예전보다 좀 급격히 하락했어. 시원이는 한때 막 성경구독. 아무것도 안 나와. 선정. 이쁘다. 이 말이여. 성경구독. 성경이 이쁘다. 성경이 이쁘다. 아, 성경이 이쁘다. 2시간 동안. 성경남이야. 2시간 동안. 자, 이번에는 희철입니다. 뭔지 주세요. 희철은.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이혼만 보고 누군지 맞힐 수 있다. 아, 몰라 이거. 아, 근데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진짜 알 수도 있어. 나는 맞힐 수 있어. 전한다. 야, 진짜 빙빙동만 나오는구나. 희철이가 맨날 멤버들 사인하는 거 보면. 누구는 글씨를 잘 쓴다, 악필이나 얘기하거든. 아니, 여기 있으면 누구. 멜랑크 그런 거 많이 알아. 자, 첫 번째 문제는 이혼이다. 나 모르겠어. 자, 하나, 둘, 셋. 신동. 정답. 신동 맞아요. 비음이 신동 같아. 맞아요. 제가 비음을 저렇게 쓰거든요. 신동이 형이 되게 귀엽겠어, 글씨. 귀엽겠어. 자, 두 번째. 두세.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자, 정답은요. 이거 약간 기업인의 글씨체가 느껴지는데? 이거 최시원? 시원. 정답. 시원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한테 작은, 작은 금. 시원이 형한테 작을 수 없지. 시원이 형한테 작을 수 없지. 다음 문제. 주세요. 이 점.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하나, 둘, 셋. 휴현. 휴현. 땡. 정답은 시원입니다, 흰이 형. 이특 씨가 옆에서 자기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혹시 남은 문제들 드리면 맞출 수 있어요? 갑니다. 아, 좋아요. 진짜로? 우리 멤버들이니까 당연히 맞춰야죠. 이특 씨, 문제 드립니다. 이겁니다. 난 이것도 모르겠어. 우리 앞으로는. 하나, 둘, 셋. 규현. 땡. 왜? 너야? 나야, 나야. 나야. 나 알겠어. 내 차 차 잘 모르겠어. 자, 가볼게요. 다음은 령욱의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자, 령욱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맞출 수 있다. 야, 타이틀의 활동곡이야? 타이틀입니다.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잘생각해. 노래는. 기본적으로. 얘는 알 수도 있어. 싸비가 겹치는 게 되게 많아. 령욱이는 목소리 강한데 가사를 잘 보이나. 아니야. 4번 령욱. 4번요? 그렇죠. 5번이 파주니까. 이거 너무 쉽다. 규현. 5번 규현. 맞죠? 그리고 2번 신동. 2번 신동. 신동이 영호한다고? 이거 나도 맞춘다. 나 이거 안 해. 벌써 틀린 거 아니야? 3번. 규현. 어? 규현 나왔는데. 규현. 규현이가 번갈아가면서. 1번. 1번. 잠깐만. 1번 경훈이 아니야? 이수만스. 이수만스. 하나. 둘. 셋. 희철. 희철. 정답은요? 뭐야? 우선. 야. 규현이 형님. 오빠가. 야. 유진이 형님. 디디 형님. 큰일이 형님. 규현이 두승봐. 오케이, 정답! 여기는 맞출 줄 알았는데. 촬영이 이렇게 빠르면 어떡해! 나도 한다! 나 이거 한도 빠르네! 리더 리더 다 바로 얘기하더라고 가세 약하다고